그 두려운 여자를 한 번 딱 인정해주고 나면 그 죽임당할까 봐 벌벌 떠는 여자거든요 그 여자를 딱 인정하면 그 밑에 뭐가 있을까? 죽여버리고 싶은 아주 독한 살기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딱 인정입니다 두 개를 쓸 수가 있어 두려워 벌벌 떠는 여자도 쓸 수 있지만 그거와 하나인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를 쓸 수 있어 그러면 애를 딱 제업해줘야지 어디 엄마한테? 자 여러분 여기 온 목적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자기 근데 마음 보러 왔어 그러면 이거부터 알아야 돼 마음을 보면 뭐가 좋아요? 왜 마음을 봐야 돼요? 관념이라는 게 바로 마음을 얘기하죠 마음을 넘어버려서 현대인은 관념이 돼버려서 관념이 뭐냐면 거의 인격체 비스름하게 그 관념이 생각도 올리고 그 위에 상위 자아가 하위 자아인 마음도 쓰고 막 이래요 그거를 이제 속칭 말하는 빙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다 빙이요 뭐 그거를 뭐 왜 이럴 필요 없어 다 그래요 자기가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지나고 나서 이런 경우 있지 옛날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느낌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 미친 거지 이럴 때 있어요 미친 거지 생활비는 하나도 없는데 가서 그냥 이쁘단 말에 도치돼서 확 그냥 카드 긁는 그 여자의 마음이 뭐예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요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올라오면 아무게 고려가 안 되는 거야 사랑받는 느낌만 집착해서 지금 그 여자 어머니 아우 예뻐요 에스라인 싸모님 하면 그냥 막 돈도 없는데 막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이러지 내가 미쳤어 환불하러 가서 막 싸움질도 하고 막 그게 늘 그 마음을 제대로 못 보고 살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올라왔을 때 딸려가 버려요 그냥 봐봐 화나면은 예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 아버지를 죽였어 왜? 지금 50이 넘었는데 돈을 안 벌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고 잘한다 그래 우리 애기 이래겠어? 술 먹고 와갖고 개구신을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그리고 이 아들의 논리는 하나야 너는 돈 많지 그리고 아버지지 나는 아들이지 돈 없지 내놔 이게 말이 통해? 말이 되냐고 무슨 부모는 돈 벌어주려고 생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이가 어려야 말이지 50이 다 됐는데 이제 부모가 아무리 부자래도 마음인 거지 갖다 용돈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 서운하지 부모 입장에 주는 게 아까운 게 아니야 그래서 안 주는 거지 혼냈어 50이나 먹어서 아버지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를 막 때려갖고 핏자국이면 안방까지 다 놨더라고 죽였어 근데 이분이 나쁜 사람이라 내가 아버지를 때려 죽이겠어 돈 안 줌 이랬을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여기서 욱 하고 올라오는 놈이 있단 말이야 그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의 힘은 여러분은 마음을 되게 무시해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마음은 원자 폭탄보다 무섭고 불보다 뜨겁고 얼음보다 차갑고 여러분이 냉정할 때는 보통 냉정이 아니지 그렇지? 아주아주 차가워요 뜨거울 때는 어때? 그냥 막 온 세상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이 뜨거워 그리고 아주 그냥 화가 불같이 날 때는 지난번에 동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 어떤 스님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 몸에 기름을 딱 끼얹고 석유로 끼얹고 이렇게 딱 가부자를 틀더니 불을 질렀어 얼마나 뜨거웠겠어 근데 그 움직이지도 않고 그걸 다 태워 그 정도의 너무 잔인성의 살기 그게 올라오면 그것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마음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마음이 에너지가 얼마나 센데 거기에 딸려 다니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을 다스리고 살지 못하거든 딸려 다녀 그 마음에 딸려 다니다가 버려 어느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보게 되면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버려버려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막 할 때 막 말하잖아 널 죽일 거야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막 이렇게 해 근데 이때 죽일 거야 할 때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진짜거든 근데 여러분이 진짜라고 인정을 안 해줘 쓰고 그 마음을 쓰긴 쓰고 마음을 진짜 인정해야 되잖아 죽이고 싶은 나를 내 마음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가해자 마음은 사람들이 이럴까봐 너 살인자구나 너 아주 나쁜 여자구나 나쁜 남자구나 못대쳐먹은 나쁜 남자 이럴까봐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느낀 다음에 확 버려버려 내가 아니라고 늘 그런 식이야 분별하면서 써놓고선 버려 여러분이 마음 입장이 대박 화딱지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를 갖다 시컷 일을 시켜놓고서 버리는데 아닌 척도 안 해 그 다음부터 나는 네가 아니야 나는 그렇게 죽이고 싶어한 나쁜 남자 여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속칭 이제 젊은 아기들이 얘기하는 쌩까 버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이 점점 세지는 거야 버리면 왜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얘도 화가 나 마음이 그래서 더 세게 올라와 다음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또한 남의 거를 확 뺏고 싶은 마음 올라왔을 때 그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구별의 분별심 그게 관념이에요 분별심 그러니까 그 마음을 확 버려버려 수치 주고 뺏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과 동시에 아 이 뺏고 싶은 나 이 도둑놈이 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러질 않고 이 나쁜 도둑놈이 새끼는 내가 아니야 느끼지만 확 버려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어 왜 그렇게 살았어? 너무 아파서 그걸 인정하면 사생사람들한테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렵고 수치 또 실치당했어 여러분 어렸을 때 동생 과자 하나 뺏어 먹었다가 내가 진짜 엄청 맞았거든 아니 먹고 싶잖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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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살 걔가 두 살이야 나보고 언니래 내가 언니야? 아기지 세 살하고 두 살하고 거의 친구 먹어 그치? 근데 세 살짜리 언니 두 살짜리 동생 걔가 먹는 거 뺏어 먹으면 어떻게 돼? 언니가 말이지 아니 아기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 이렇게 보다가 좀 줘 안 줘 확 뺏어 먹는 거지 그럼 울어 그러면 이제 나는 처맞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 아 뺏는 건 나쁘다 뺏어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버리게 된 거야 뺏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나쁜 거라고 버리게 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왜? 그 마음을 썼을 때 수치당했거든 엄마한테 네가 언니가 돼가지고 말이지 하면서 막 맞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아퍼 다 하도 버림받고 수치당해서 먼저 부모나 주변 사람한테 내가 그 마음을 썼을 때 수치당해서 너무 아프니까 나도 버렸어 여러분 인간은 만물이 영장이라서 내 속에는 모든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죽이고 싶은 여러분 중에 죽이고 싶은 마음은 한 번 안 올라오고 본 악이 있어? 그건 내가 아니라고 내가 아닌데 왜 내 마음에서 올라와? 그게 나쁘다고? 뭐가 나빠? 뭐가 나빠? 그 마음을 꼭 인정해야 쓸 수 있는데 인정 안 해주니까 어때요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머리에다 총을 딱 박았어 그런 다음에 죽일 거야 이러면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 안 한 아기는 도망가 무섭다고 그렇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을 그거를 인정 안 하기는 죽여서라도 엄마 아빠 지켜 죽일 수 있어야 살릴 수 있는 거야 죽이지 못하면 살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뺏을 수 있어야 줄 수도 있는 거야 하나도 못 뺏어서 거짓 새끼가 어떻게 줘 남을 맞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항상 마음을 하나 두 가지가 같이 올라오거든 살리고 싶은 내 마음만 인정하려고 그래 죽이고 싶은 마음은 인정 안 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살리고 싶은 마음도 인정되고 살리고 싶은 마음을 인정해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인정이 돼 두 개가 하나야 상보적인 관계지 마음에서는 근데 여러분은 살리고 싶은 마음 집착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버리고 둘 다 인정이 안 됐어 둘 다 인정이 안 돼 인정이란 뭐예요 그 마음을 거리를 두고 딱 떨어져서 볼 수 있어야 돼 마음 자체로 마음의 존재 자체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동시에 이게 나인도 인정이 돼야 돼 이 마음이 나지만 동시에 내가 아니야 내가 쓸 때는 내 마음이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잠재되어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 그게 인정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살리고 싶은 마음은 완전히 나라고 믿어 거리가 없어 그 자체가 돼버려 그게 집착이죠 너무 좋아해 죽이고 싶은 마음은 내가 아니래 다 버려서 이건 내가 아니래 막 부정해 쓸 수가 없어 둘 다 못 써요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거를 배우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쓰는 최상위 자아가 있어 그런 마음들을 다 쓰는 최상위 자아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에요 모든 마음을 다 써 인간 속에는 늑대 호랑이도 있고 토끼 사 꽃사슴도 있어 여기 예쁘게 생긴 지 아가들 여자아가들이 꽃사슴처럼 생겼다고 남자아가들 속으면 안 돼 그게 다 위장술이야 위장술로 꽃사슴을 만들어 갖고 남자 꼬시려고 나 같은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제 남자친구들이 많이 당했어 허리도 이렇게 후리후리하고 머리 생머리 그땐 길었다 그때 이뻤어 머리숱도 많고 그래서 찰랑찰랑 이렇게 가면 청순하고 톡 부러지고 가고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면 얼마 안 지나 헐크로 변하는 거지 내가 부를 때도 예전에는 수치가 심해서 지금은 애교를 떠는데 그때는 못했어요 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뭐 좀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고 분위기 잡잖아 그러면 아우 대패가 좋아 왜 그래 쑥스럽게 이런 식으로 막 남자처럼 굴었어요 그러니까 제 속에는 그 아주 애교스러운 모습은 애교스럽지만 속에는 그런 터프한 면이 또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지 그걸 몰랐어 그때는 지금은 둘 다 인정한 지금은 어때요 애교를 쓸 때 쓰고 터프를 쓸 때 써주지 그때는 애교를 써야 되는데 안 나와 너무 수치스러워 애교를 수치 줬으니까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진짜 아니 아빠를 부를 때 남편을 부를 때 적어도 누구 아빠 정도는 해줘야 예의잖아 그치? 근데 이봐이유 이렇게 불렀어 그럼 우리 아빠가 있다가 뭘 봐요 이래 진짜 너무 수치가 올라와 여보 당신 아니래도 누구 아빠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막 수치스러우니까 이름을 잘 안 불러 그리고 이봐요도 잘 안 해 가서 이것 좀 해봐요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엄마 애교 좀 떨 수 없어 딱 째려보면서 너나 떨어 아주 나 그런 거 아우 닭살도다 이런 식이야 애교를 여자가 애교를 못 떠는 거 강아지가 멍멍하고 못 짖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치 않아? 아니야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데 남자가 보호하고 지키려는 딱 남성성을 못 쓰는 건 야옹이가 야옹 못 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 계층 호랑이가 어흥을 못 해 호랑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살랑살랑 걸으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새처럼 지저귀는 호랑이가 있어요 여러분 멋있겠어? 하나도 안 멋있지? 웨엥 이래야 돼 그치? 토끼는 깡총깡총 해야 돼 토끼가 이빨을 드러내고 막 풀을 먹으면 멋있겠어? 자기의 그 특징을 인정해야지 매력이 오는 거야 그 마음을 인정해줘야 돼 여자의 그 상냥함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 마음을 인정하고 거리를 두면 그 마음을 다 쓸 수가 있는 거야 남성성을 쓸 때 여기 영체마을 해라 엄마를 하면서는 물론 타이틀은 엄마인데 남성성을 쓸 때는 아주 세게 쓰죠 어떤 마음도 나쁜 마음은 없는 거야 여러분 용감하게 싸우다 죽은 여자 잔다르크나 살기지 죽이고 싶은 살기야 하지만 그 살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침략했는데 그냥 아유 무서워라 죽이는 건 나빠요 이러고 있을 거야? 안 되지 어떤 마음도 나쁜 마음은 없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 거야 근데 어떻게 쓰느냐를 잘 쓰려면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마음에 집착하거나 너무 좋다고 그래도 못 써 아무 때나 쓰니까 연약한 여자가 좋다고 그거를 남편이나 애인한테만 쓰면 되는데 아무 남자한테 다 써서 애인이 세 명 생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식한테 써갖고 자식이 막 텔레비전 보니까 아들이 눈을 헐크처럼 뜨고 엄마한테 10살짜리가 그래서 막 이래요 혼내줘야 되는 거야 혼내줘 엄마 눈 봐 딱 엄마 눈 봐 딱 혼내줘야 되는데 너무 두려운 거지 그 앞에 가면 자기 속에 두려워 벌벌 떠는 여자 마음을 인정을 못 한 거야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그 아기가 얘기하는데 아우 내 그 사진 읽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엄마 아빠가 치킨집을 했대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 아기를 두고 나갔는데 이 아기랑 이 아기 오빠 둘이 있었는데 오빠가 자기를 엄청 때리고 어떤 때는 칼 두드렀대 죽인다고 얼마나 무서워 벌벌 떠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할 수도 없었던 거야 이야기가 그 여자가 그냥 살은 거야 그 마음을 인정했어야 돼 나라고 근데 그 마음 올라올 때마다 너무 두려워서 그 마음을 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합체가 됐던 거야 그냥 그냥 그 여자 자체가 됐던 거야 거리감 있게 딱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볼 때 엄청 두렵고 내가 그런 여자라는 게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죽이고 싶어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렇게 벌벌 떠는 나 남자한테 오빠한테 죽이고 싶어 이게 두 마음이 두려움과 살기가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여자 약자가 납니다 인정이 되는 거야 그래야 그 마음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데 이야기는 그걸 모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았어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엄마 여러분 모든 인간은 내면에 신성이 있지 깨달음은 다 영채님이요 영채님과 하나요 여러분도 헤라 엄마처럼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아 자기가 마음은 못 써도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보면 그 약한 여자가 보이는 거야 벌벌 떠는 여자가 그러니까 눈깔이 이렇게 뜨고 비자 시켜줘 그래서 안 시켜주면 막 핸드폰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폭군처럼 발로 막 차가지고 엄마가 이런데 팔이나 다리가 멍이 들었더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벌벌 떨면서 안 무서운 척을 그렇게 하더라고 두려움에 떨면서 왜 창피하잖아 엄마인데 그래도 인정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너무 두려워 그 두려운 여자를 한 번 딱 인정해주고 나면 그 죽임당할까 봐 벌벌 떠는 여자거든요 그 여자를 딱 인정하면 그 밑에 뭐가 있을까 죽여버리고 싶은 아주 독한 살기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가 딱 인정했는데 두 개를 쓸 수가 있어 두려워 벌벌 떠는 여자도 쓸 수 있지만 그거와 하나인 죽여버리고 싶은 살기를 쓸 수 있어 그러면 애를 딱 제협해줘야지 어디 엄마한테 나 이거 제협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겨 이야기가 마음 인정 안 하니까 하나도 못 써먹는 거예요 그 여자를 인정을 안 해줘서 그 여자를 어떤 여자 남자한테 쳐맞을까 봐 두려워서 칼로 찔릴까 봐 오빠한테 벌벌 떨던 여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쓰는 최상위 자아는 누구냐 여러분의 여자 남자예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속에는 모든 게 다 있어 호랑이 토끼 꼴사수는 다 있지만 마지막에 최상위 자아가 누구예요 그런 모든 동물 포식자의 최상위 자아가 인간이야 호랑이가 세다고? 아니 뭐 이런 힘은 세지만 그런데 호랑이는 왜 멸종이겠고 인간은 이렇게 터져나갈 정도로 많이 본식했어 인간이 더 상위에 있어요 머리가 지능이 좋으니까 육체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의 힘인데 마음의 힘이 최고세요 인간이 모든 삼라만상 모든 마음이 만물의 마음이 다 들어있잖아 인간 속에 만물의 영장이잖아 호랑이 마음조차도 토끼 마음조차도 귀요미의 마음조차도 그렇지? 달의 마음 구름의 마음 다 있어 다 와있거든 인간이 최고 강한 존재인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다양하게 쓰니까 육식동물은 육식동물 마음밖에 못 쓰지 초식동물 못 쓰고 식물의 마음도 못 쓰지 그런데 인간은 다 쓰잖아 어떤 마음이 최상위 자아지 그래서 그 최상위 자아가 남자는 남성 여자는 여성 그걸 제가 강의해서 성의 에너지를 인정하라 그게 그거예요 내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여자 남자 그 마음을 쓴 어떤 특정한 마음을 쓴 자기 여성 남성을 버린 거야 수치당했다고 너무 무섭다고 그 마음을 버리면 그 마음을 쓸 수 없게 되고 쓸 수 없게 되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 여자를 버리게 되지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어우 나는 성폭행을 당한 이렇게 할 수 없지 성폭행한 것도 가해자도 숨겨 성폭행한 성폭행 가해자가 아 나는 세지 성폭행했어 이런 사람 없잖아 수치당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다 버려요 수치당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안 봐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마음을 쓸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마음이 올라와 자꾸 내가 인정을 안 해준 마음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나한테 다가올 때 이 사람은 성폭행범이 아니잖아 그냥 날 사랑하는 건데 성폭행범으로 보이는 거죠 떠요 그 여자가 그런 두려움에 두려워 또는 죽이고 싶어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약국할 때 그 되게 아직도 기억나는 아줌마가 있어요 눈이 시커매 지금은 왜 그런지 알겠어 두려움 때문에 팬더 너구리야 아무리 화장품을 발라도 있잖아 그걸 속이 수가 여기가 진짜 두드러지게 새카매요 그래서 좋은 화장품하고 기미 빼고 안 되는 거야 왜 두려움 때문에 수치당할까봐 두려움 때문에 분명히 그 아기는 아마 성폭행을 당한 아기일 거야 근데 뭐 그런 것까지 뭐 약국 가서 얘기를 안 하니까 내 추측이에요 항상 뭐 때문에 오냐면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하룻밤에도 몇 번씩 잠자리를 요구하는데 정말 그때마다 죽이고 싶대요 그래서 거절하면 그때부터 때리는 거야 애들 때문에 안 살 수도 없고 그래서 한날은 칼을 갖다가 요 밑에 딱 집어넣고 잤대 그래서 진짜 남편이 딱 부부관계 하자고 왔는데 칼을 딱 빼갖고 목에 딱 댔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한 거지 남편한테 그걸 뺏겼겠지 뺏기면 어떻게 될까 찔렸어 진짜 그래서 119 막 오고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 이 여자가 자기 죽이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고도 그냥 살긴 살더만 그게 마음의 작용이야 얼마나 이상해 부부 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 내가 버린 그 여자가 올라오는 거야 너무 두렵고 두렵고 성폭행 당할 때 두렵기만 해 죽이고 싶지 이 남자를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거를 너무 아파서 인정을 못하는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떨면서 아프잖아 세상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고 그런 마음 같으면 안 버리지 그치 여러분의 마음은 다 아픈 거야 여러분이 버린 마음은 아파서 버린 거야 그 마음을 보면 죽여버리고 싶어 너무 아파서 안 보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을 보면 너무 두려워 너무 아파서 사람들이 이거 알까 봐 너 그러니? 너 그렇게 수치스러워 열등해할까 봐 그래서 버리고 살았어 버리고 살아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요? 가짜를 하나 만들어놔 내 여자 남자 진짜 그게 난데 수치당하고 아프다고 아프다고 다 버려서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봐 아픈 게 인생이야 아프지 않은 인생 나한테 가져와 봐 아플수록 위대한 인생이야 여러분 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감옥에서 25년인가 30년을 살았던 만델라 만델라 돋다 끊겨 얼마나 아팠어 감옥에서 25년 썩어봐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까지 가잖아 그 아픔을 인정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기꺼이 받아들이면 그렇게 위대해지는 거야 어떤 인생의 대가들 어떤 예술의 대가들 어떤 한 분야에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봐요 자기의 아픔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거나 두렵다고 피하지 않았어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요새 유행가 가사죠 아모르파티 니 운명을 사랑해라 묻지 마세요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느냐고 그래서 아프냐고 왜 내가 장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짐을 져야 되냐고 묻지 마세요 그게 내 인생이고 그걸 묻는 건 뭐와 똑같은 줄 알아요? 장미가 왜 나는 장미를 태어났냐고 난 가시가 싫다고 빨간색이 싫다고 이거와 같아요 나는 왜 민들레로 태어났냐고 이거와 같아 아무 소용없는 헛된 짓이야 받아들여야 돼 또 그걸 안 보려고 막 두렵다고 피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 그 아픔 여러분이 버린 그 여자 남자의 그 아픔을 안 보려고 두렵다고 버리고 그러면 걔가 인정받아서 또 올라와 삶 속에서 또 버리고 또 미친 듯이 나를 죽이고 싶을 때 그거예요 내가 벌써 성적이 0점 맞았어 그러면 날 죽이고 싶지 승진해서 탈락해서 날 죽이고 싶어 그건 뭐예요? 열등한 여자 남자가 뜨면 걔를 인정을 안 해주고 그 아픔을 느끼면 돼 이렇게 열등한 나 무능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아픔을 안 느끼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런 날은 술을 만땅으로 먹고 안 봐 두렵다고 버려 또는 막 죽여버려 너 같은 건 죽어 죽어 하고 막 미워해 이러면서 걔를 막 죽이고 버려 그건 아픔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이런 인간인 걸 인정해야 돼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여자고 이런 남자고 난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고 난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고 난 이렇게 돈이 없는 가난하고 난 주변도 없는 이런 이거 그냥 인정해야 돼 그게 아픔을 이게 아프지 안 아파? 세상이 제일 아픈 거야 뺨 한 데 맞는 게 더 아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더 아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픔이지 부모한테 잘해주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도움 주는 사람 되고 싶고 내 자식한테 잘하고 싶고 나 더 훌륭해서 인정받고 싶는데 그게 안 되는 아픔이 얼마나 아파 그걸 그냥 그게 운명이야 받아들여야 되는데 애고는 그걸 안 받아들이죠 호랑이나 토끼는 받아들여 운명을 그들은 득도를 할 수가 없지만 분별심이 없어서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또 자기를 금방 인정해요 사슴이 잡아먹히면서 내가 왜 사슴으로 태어나서 나를 죽이고 싶어 호랑이보다 열등한 나를 뭐 이런 괴로워하는 사슴 봤어? 옆에 동료가 잡아먹히는 걸 보면서 막 도망가지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푸르뜬지 저쪽에 가서 자기들끼리 우리 열등하다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왜 사슴으로 이렇게 절규하는 사슴을 봤어? 받아들이잖아 신나게 놀다가 내일 일은 내일 일이야 조금 이따 5분 후에 호랑이한테 잡아먹힐지언정 그 직전까지는 자기의 삶을 즐겨요 하지만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 내 속에는 호랑이도 있고 꽃사슴도 있으니까 남을 보면서 쟤는 호랑인데 나는 왜 사슴이라 이럴까 나는 왜 경쟁에서 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쟤는 저렇게 공작처럼 이쁜데 나는 왜 이렇게 참새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인간이라 분별심으로 그래서 자기 운명을 못 받아들여 하지만 그 분별심이 바로 인간이 우월하다는 증거예요 비교할 줄도 알고 판단할 줄도 알고 그래서 깨달음까지 갈 수 있어 만물의 영장으로 문명을 일으켜서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이 마음 공부하는 데 치명적인 거죠 그게 그 분별심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죽이고 싶은 마음은 나쁘다 살리고 싶은 마음은 착하다 막 집착했다가 버리고 막 이렇게 그 마음들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 아픔을 나예요 하고 딱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성에너지 인정하는 거야 자기 여성 남성 아픈 여자나 인정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수치의 아픔이 아닌 사랑이 돼요 아프지만 사랑이 돼 희한한 경험이죠 그래서 혜라 엄마가 요즘 성에너지 인정시킨다고 같이 춤추고 막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서 인정을 하고 나면 황홀해요 되게 행복해 자기 여자 남자 자기로 살아야 돼 나로 살아야 돼 가짜로 살지 말고 그럴 때 아프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살아있는 느낌 여러분 저기 서울에 전철 타봐 정말 딱 좀비 같아 핸드폰만 봐 무서워서 남의 눈도 잘 못 쳐다봐 몸에 힘이 없어 자기로 안 사니까 자기로 살아야 돼 자기 여자 남자 그래야 그 여자 남자가 성에너지를 쓰는데 그 성에너지가 뭐예요 그게 영체님의 에너지야 그 성에너지 영체님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에너지 하면 자꾸 무슨 뭐 섹스 섹스는 가장 낮은 저 차원의 성에너지가 쓰는 그 행복이에요 쾌락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에너지를 너무 수치주고 버리면 섹스도 못해 그래서 아예 성이 안 되는 요새 요새 살아 현대인들이 그래 부부가 생활을 거의 못하는 남자 많죠 그쵸 섹스리스 부부 많은 게 그거야 이제는 성에너지를 너무 인정은 안 하고 수치조 섹스도 못해 섹스 정도나 하면 그래도 그 정도 인정한 거야 섹스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욕망을 인정하는 거야 내가 갖고 싶고 내가 자아실현하고 싶고 내가 좀 주고 싶고 이런 나의 존재감 어떤 내 욕망을 본질적인 욕망 먹고 싶고 싸고 싶고 뭐 이런 본질적인 욕망 거기에서 그 욕망을 맛있게 먹고 맛있게 용변 보고 이런 욕망 여러분 인정한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봐 어렸을 때 밥 먹고 응가할 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가 옛날에 행복했어요 맛있게 먹고 배부르면 행복했어요 지금은 기분이 불쾌해 살찌까봐 어? 그 욕망들은 배 나올까봐 걱정해 용변 볼 때 옛날에는 응가하면서 여러분 기억 안 나 이렇게 다리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응가했지 안 그랬어? 응가가 얼마나 시원해 그러니까 변기에 올라서 애기들 봐 아주 맑고 귀여운 애기들은 엄마 앞에서 짝짝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발 흔들면서 너무 시원해 그리고 엄마 다 쐈어 이렇게 불러 그럼 엄마가 이렇게 닦아주면 시원 또 막 놀아 근데 어른이 된다면 수치스러워갖고 막 물을 틀고 향기를 뿌리고 아무도 못 들게 보고 막 그걸 너무 참아서 막 그냥 치질이 되고 변비가 되고 막 막 이러지 이게 그 욕망도 인정이 제대로 안 되는겨 그렇지 않아 오오오 그게 2차크라예요 3차크라쯤 이제 올라오면 자아실현의 욕구가 발동해 아 뭘 잘하고 싶어 내가 노래도 불러주고 싶고 그림도 그려주고 싶고 공부도 열심히 해주고 싶고 뭘 남한테 요리도 해주고 이런 자아실현의 욕구 오 언제 그게 3차크라야 그 성에너지가 올라오면서 실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4차크라는 가슴차크라죠 여기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어떤 걸 하든 사랑이 나와 그림을 그려도 거기서 사랑이 나오고 노래를 해줘도 사랑이 나오고 이렇게 목신 목소리로 노래를 해줘도 해라엄마는 사랑이 나와 샥 사랑해 사랑을 전달할 때 아무 때나 전달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랑을 받는 힘이 커져 가슴차크라가 열리면 그래서 새가 노래 막 부를 때 아 쟤가 나를 위해 부르네 이렇게 사랑받는 힘이 있어 길가에 돌멩이를 보고도 사랑을 느껴 그리고 요즘 이제 여기 순돌이가 큰 게 하나 있다가 요 윗집에 아저씨네 집에 진순이라고 하나 조금만 개가 왔어요 강아지가 개 얼마나 귀여운지 제가 강의 끝나고 이렇게 햇살정 올라갈 때 막 와갖고 제 앞에서 막 신발을 물고 뜯고 와갖고 이렇게 누워 아우 귀여운 그 귀요미가 그러면 막 개가 그렇게 할 때 사랑이 사랑을 받는 힘이 어떤 걸 봐도 다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짓을 해도 사랑을 줄 수가 있어 그게 가슴차크라예요 그 다음에 요기 차크라 요기 뭐죠? 용서할 힘이 생겨 자비와 용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 나를 아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용서하는 그 사랑 성에너지가 용서의 힘이 나와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용서는 커녕 내가 나를 위해서 돈 벌어주는 남편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애 놔주고 밥해준 내 부인을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현대인은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겨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육차크라 이게 뚫리면 이게 다 열리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죠 지혜 있는 그대로 봐요 모든 걸 사랑으로 봐 있는 그대로 사랑은 사랑 미움은 미움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모든 게 사랑이다는 여러분은 헷갈려 해롱아 무조건 사랑해 사랑해 아니요 소리를 질러도 사랑이야 그 미움도 모든 게 다 사랑이 돼서 그걸 있는 그대로 보고 쓸 수 있는 단계 여기 여기 딱 열리면 동시에 백해가 뚫리면서 우주와 하나 되죠 그때 영채님 하나인 자기를 발견하게 돼 자기가 우주라는 걸 알게 되고 본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쓰는 게 성에너지요 여러분 여성 남성 여러분은 아예 개를 버려서 차크라가 다 막힌 겸 그래서 가만히 자기 수준을 생각해봐 어디에서 막혀있나 성에너지가 아예 섹스도 못하는 아기는 아예 지금 인간이 아닌 것이요 이렇게 나무토막이 다니는 거 그래도 섹스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아 그래도 나는 고정도 됐고 그 다음에 욕망 인정할 수 있나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렇게 쭉 가는 거야 그 성에너지 인정은 뭐예요 그럼 모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야 사랑도 줄 수 있고 자아실현도 하고 성공의 원천이죠 성에너지를 인정하면 그렇게 돼요 제가 재능 프로젝트 이제 할 거예요 재능 프로젝트가 뭐냐 내가 타고난 씨앗이 있거든 인간을 예를 들어 씨앗에 비교하면 어떤 아기는 백합 어떤 아기는 장미 어떤 아기는 코스모스 어떤 아기는 무슨 사과나무 뭐 이런 씨앗이 다 갖고 태어나 거기에 지도가 다 있는 거야 잠재의식의 지도 예를 들어 겨자나무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시간 흐르면 뭐가 되죠 겨자나무로 자라지 그치 그 시공간을 축으로 해서 이 현실 에너지장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의식의 마음의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게 삶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반드시 갖고 태어나 어떤 아기는 헤라니 나는 아무런 재주가 없어 재주가 있는 거를 발견을 못해서 그래 자기 여자 남자를 다 버려서 그 여자 남자가 어떤 재주가 있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뭘 잘하는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욕망 자체를 인정해줘야 그 다음부터 욕망을 실현하다 보면 이 욕망이 제일 좋네 이걸 알 수가 있거든 그런데 욕망도 다 버렸으니 자아실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애고는 그 여자 남자가 키예요 걔가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나 있거든 그래서 재능을 꽃도 못 피워보고 죽는 게 불행한 애고의 삶이에요 깨달으면 뭐야 그게 꽃을 쫙 피우는 거야 헤라 엄마가 이제 꽃을 피울 거야 헤라 엄마가 요새 춤도 추지만 춤도 추면서 나중에 행위예술을 할 거야 끝내주게 멋있게 할 거예요 내 행위예술을 보면 그냥 가슴이 시원해 그냥 이런 야구방망이로 그냥 확 다 때려 부실 때 그냥 여기서 그냥 우라증이 나가고 우울증이 치료가 돼 그림을 싹 그릴 때 그냥 막 힐링이 되고 막 사랑받은 거 같고 막 이렇게 행위예술도 하고 또 그림도 그리면 거기서 사랑이 뿜뿜 나와서 치유도 되고 마음이나 몸이 치유되고 소더비 경매까지 갈 거야 아주 엄청난 치유 에너지 영체 에너지 작가를 하려고요 그게 그거를 몸이 잠재의식이 꽃 피우는 거예요 영체님이 온 다음부터 그걸 알게 하는 거지 여러분의 재능이 그래서 현지 아가랑 춤추부이로고 있죠 여러분 현지 아가 옛날에 춤 그렇게 못 췄어 수치 때문에 갖춰 있는데 재능은 있지만 자기 여성을 인정 못하니까 꽃을 못 피우는데 여자를 딱 인정해 주니까 그 여자가 그냥 올라와서 춤을 춰요 남자를 딱 인정해 주면 그 남자가 춤추고 노래하고 일하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로 애쓰지 않아도 뭐가 다른데 이렇게 돼요 성에너지 인정하면 재능도 발견하고 지금 기존에 하던 일을 머리로 하지 않아요 그 에너지 그 여성 남성이에요 그래서 성에너지를 인정해 주는 프로그램이 많잖아 우리가 춤깨명도 있고 마음 세션 힐링 세션도 어떻게든 그걸 해주려고 한 번에 안 되죠 성에너지 인정의 정도도 다 다르고 하지만 인정한 만큼 행복하게 살고 뭐를 해도 행복해요 밥하는 것조차 행복하게 살고 자기 재능을 발견하게 돼 많은 아기들이 재능 발견한다고 뭐를 막 이렇게 하는데 발견 못하는 이유가 있어 그림도 그려보고 요새 부모들이 많이 시켜보잖아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자기 여자 남자 수치 주고 다 버리고 머리로 할 때는 가짜기 때문에 발견할 수가 없는 거고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야 그 여자 남자 그 여성 남성을 인정해야 그 여성 남성이 성에너지 생명에너지로 하게 돼요 하게 될 때 진보도 엄청 빨리 해 제가 그림을 요번에 세 번째 그렸거든요 근데 이게 확 달라지죠 업그레이드가 엄청 빨리 돼요 금방 배워 이 잠재식 여자남자는 귀신같이 배워요 우리 현자가도 지난번에 춤출 때는 막 수치만 나와서 무슨 온몸에서 냄새만 나고 내가 아주 죽을 뻔했는데 요번에 춤추는데 섹시가 쫙 나와 춤출 맛이 나더만 아주 그냥 시크 나오고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게 자기 속의 재능을 발견하고 세상을 줄 그 사랑과 모든 걸 발견하고 그 숨은 복물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은 복물이 무슨 그 콧물도 돈인 줄 알고 돈 찾아다니고 뭐 공부인 줄 알고 뭐 엉뚱하게 밖으로 밖으로 모든 복물은 여러분 내면 안에 있고 모든 복물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누가? 여러분이 그 수치스럽다고 아프다고 버린 여자 남자 그리고 자기만 아픈 줄 알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프지 않은 삶을 가져와 봐 미국 대통령이라도 아프지 않은 삶을 가져와 봐 아프지 않은 삶은 없어 아픔을 버린 사람만 있는 거지 그 아픔을 인정할수록 인생의 대가가 되는데 꽃을 피울 수 있는데 용감해야 꽃 피우는 거예요 왜? 내 아픔을 정면으로 딱 보고 인정할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두려움과 그 죽이고 싶은 살기도 인정하고 내 아픔을 딱 끌어안고 살아야 돼 사람이 누구나 이 생을 살 때 아파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깨달은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프겠지 안 그래 누가 나한테 쌍욕하고 침 뱉으면 어허 이렇게 웃어 그건 바보지 그건 아프지 그치? 그 아픔을 피하지 않아 그리고 그 아픔을 미워하거나 두렵다고 버리지 않아 인정해줘 아 너는 그렇구나 미워하는구나 그 마음은 그냥 받아줄 뿐이에요 용감하게 딱 받아주고 가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픔을 봐야 돼 여러분의 아픔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육체로 맞은 거 육체로 맞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때리고 수치 중 그게 아픈 거예요 지난번에 사랑 세션 하는데 아버지한테 맞은 아기가 올라왔어 그래갖고 맞은 여자분인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어렸을 때 맞았대요 근데 나는 그냥 몇 대 이렇게 때린 줄 알았어 아버지가 근데 이렇게 춤을 추다 보니까 잔인성이 올라오면서 너무 아픔이 올라와 마음으로 그래서 아가 넌 아버지가 도대체 얼마나 때렸길래 이렇게 아프니 몸뚱아리 아픈 건 다 치료됐잖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맞은 게 지금 나이 육식 거의 다 돼서 몸은 뭐 이미 다 치료됐는데 마음의 아픔은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 주기 전에는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치유가 근데 막 그 아픔이 말로 할 수 없어 뼈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가 너는 너네 아버지가 너무 잔인하게 때렸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때렸니 아버지의 마음이 돼 보니까 이 아버지가 딸이 아니야 짐승으로 때렸더라고 거의 개돼지 때리듯이 때렸어 미쳐갖고 그랬더니 그 아기가 뭐라고 했냐면 애롱아 기어다녔대요 일주일을 못 일어나고 기어다녔대 막 그냥 아무 거로나 닥치는 대로 때려서 자기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못 일어났대 끙끙 앓으면서 기어다닐 정도로 말았대 피똥 싸고 조선시대 때 노비들은 때려죽이는 법이 있었거든요 마치 그렇게 때렸더라고 이때 마음의 상처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몇 대 때릴 수 있지만 손바닥 내 너 잘못했지 이렇게 하면서 왜 잘못했는지 얘기해주고 인간 대접을 하고 때리는 건 괜찮아 근데 내가 딸인데 사랑받아도 부족한데 나를 그렇게 개돼지 짚고 밤에 수치주면서 그렇게 했어 이게 너무 아픈 거야 여러분은요 굉장히 종귀한 존재야 왜 만물의 영장이고 영채님의 자식이야 아주 가장 깊은 내면에는 영채님과 하나거든 여러분은 아주 아주 종귀한 존재야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인간은 수치당하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왜? 자기가 종귀한 존재니까 수치당하는 게 무섭지 내가 개돼지처럼 그냥 수치스러운 존재이면 무서워? 수치당하는 게 수치당하는 게 제일 아프고 무서운 거야 남들한테 소중한 존재로 대접을 못 받고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대접받고 막 심지어는 막 그렇게 개돼지처럼 학대당하고 맞고 막 이렇게 함부로 대접받을 때 굉장히 아프고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랑받지 못할 때 아픔이 큰 거예요 인간은 고상한 동물이라고 그래 제일 품격 있는 신성까지 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바탕은 신성이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죠 마음이 그래서 동물들은 한 대 때려도 그 다음에 또 꼬리 흔들고 아무렇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은 안 그래 그 상처가 남아있는 거야 그 여자 남자를 다 버렸어 수치당했다고 열쇠는 그 여자 남자 갖고 있거든 여러분 그 아픔을 딱 인정하면 그게 사랑으로 전환이 돼요 내가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은 건 내 속에 사랑이 클수록 아픔을 많이 겪어요 아픔과 사랑은 하나예요 아픔을 인정하면 그 여자가 그 아픈 여자를 영채님이 돌기 때문에 영채님의 사랑이 임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쓸 수가 있어 세상을 향해 그래서 아픔이 큰 사람은 사실은 그걸 인정하면 아주 큰 존재인 거야 큰 사람인 거야 인정 못할 때 그냥 아픔 자체로 살거나 아니면 그 아픔을 버리고 정말 막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열등이로 세상에 도움 못 주고 민폐 끼치는 사람으로 살 뿐이지 아픔만 인정해 봐요 다른 존재로 살죠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제 아픔이 제 수치가 제 애고가 저를 죽이고 싶었어요 제 여자를 너무 싫었어 그리고 제 아픔 건드리는 게 너무 두려웠어 그런데 지금은 제 아픔을 인정하고 난 지금은 제 아픔이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고 그게 사랑임을 알아요 여러분의 아픔 수치당한 아픔을 볼 때 그걸 수치로 보지 않아요 영채님의 세상에서는 그건 사랑이에요 큰 아픔일수록 이 아기의 사랑이 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도 자기 아픔을 인정하면 굉장히 사랑받는 느낌과 함께 내 존재를 진짜 사랑하게 되고 이 아픔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 그러면서 그 사랑 속에 자기의 모든 재능과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어떤 걸 줄 수 있는지 자기 재능도 발견하게 되고 그 재능을 키워나갈 힘도 다 거기에 있어 모든 것이야 인생을 잘 사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성을 인정하고 이 아픈 마음을 인정하는 거 그 과정을 겪었던 그 아픈 여자 남자 인정하는 게 사실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하러 온 거야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버렸던 수치당한 아픈 여자 남자를 기꺼이 보려고 하면 어때요? 되게 두려울 거야 수치당할까 봐 두려움이 뜰 거야 첫째 두 번째는 죽이고 싶을 거야 정말 잔인하게 죽여서 없애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어 심지어는 온 세상을 다 죽이고 싶어 이런 내 수치를 알게 될까 봐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아픔이야 너무 아파 그 아픔을 안 보고 싶어 막 거부감이 떠 그런 마음을 다 뚫고 들어가서 아픔을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해요 사랑스럽고 아프지만 행복하다는 게 그거 말이에요 용감해져 그리고 세상을 살 때 아픈 일을 겪어도 피하거나 수치 주거나 나를 죽이고 싶어 하거나 두렵다고 버리지 않고 와라 하고 딱 받아들이고 누가 너 이런 여자지 이런 남자지? 그러면 맞습니다 딱 인정해줘 뭐라고 할 건데 여러분이 아니에요 거부하고 막 무서워서 피하니까 더 공격이 들어오는 거지 맞습니다 나 그렇게 수치스러운 여자 남자 맞습니다 나 이렇게 삽니다 나 이런 여자예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러는데 뭐라고 하겠어 그래야 행복한 거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헤라엄마 제자들 중에는요 특히 여자아가들 헤라엄마가 왜 그렇게 좋아? 헤라엄마 롤모델이라는 여자아가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좋아? 헤라엄마의 당당함이 좋다고 당당함은 거기서 나와요 내 수치를 감추지도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두렵다고 버리지도 않고 포장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인정해버려 그런 여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해버릴 때 거기서 당당함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로 살려고 온 거야 여러분이 이제까지 자기로 안 살았어 그래서 멋지지 않은 거야 누구 흉내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치졸한 거야 뭐 이렇게 연예인 누구 따라서 화장한다고 연예인 돼? 누구같이 살려고 한다고 헤라엄마를 따라오다 보면 자기로 살게 돼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나로 살 때 최고의 축복이야 흉내 내고 남을 따라하고 이런 삶은 당당함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포스가 나오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고 싶잖아 누구든지 그게 꿈이에요 안 그래? 꿈이 아닌가 봐 다들 자신감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구한테든지 내 표현이 정확하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참고 살았잖아 싫으면 시타 소리 하나 못하고 싫어 이렇게 딱 거절도 못했잖아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수치당할까 봐 그걸 당당하게 하고 멋있게 살려면 나로 살아야 돼 그 나가 누구예요? 내가 아프다고 수치당했다고 열등하다고 버림받았다고 버린 여자 남자 딱 인정해야 돼 그때 그 에너지를 딱 그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여자 남자 에너지를 딱 먹는 거예요 여기서 힘이 생겨 그 힘이 진짠 거야 어제 우리 그 수행자 아기 중에 UFC 격투기죠 이종격투기 하는 아기가 없어 기도 이렇게 끄고 등치가 이만해 남자 아기들을 막 종이 접듯이 접어서 막 던지고 막 힘이 장사지고 있죠? 그 아기가 왔어 근데 그 아기가 이제 앞으로 너 세계 챔피언 되고 싶냐 물었어요 그때 되고 싶대 내가 이런 막 춤을 딱 춰봤어 에너지를 써봤어 여러분 그 이종격투기는 어떻게 보면 육식동물 같은 그런 마음을 써야 되는 거야 전투 아닙니까? 먹히냐 먹이느냐 근데 막 그 잔인하게 죽이고 싶은 살기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는 거야 너무 두려워서 그거 보는 게 너무 두려워 죽일 거야 하는데 두려움이 막 말을 해 그 두려움이 말을 하니까 하나도 두려워? 하나도 안 두렵지 내 눈을 보는데 에너 엄마가 안 두려워 하니까 이야기 이상한 거야 내가 죽인다고 하는데 몸통 아래 힘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써야 돼 죽일 거야 하고 살을 써줘야 등치가 이런 사람도 이렇게 개떨 듯 떠는 거야 그런 사람이 근데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 살을 쓰니까 지는 막 엄청 무섭잖아 등치는 이만한데 이상한 거지 육신의 힘은 가짜인 거야 여러분 마음의 힘이 진짜인 거야 육체의 힘이 진짜라면 호랑이가 인간을 재패했어야지 안 그래요? 인간보다 힘쓴 저 코끼리 우랑우탄 뭐 그런 아기들이 우리를 이겨먹었어야지 그치? 그게 아닌 거야 마음의 힘인 거예요 인간 내면에는 뭐 코끼리 뭐 호랑이 뭐 이걸 넘어선 아주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야 마음의 에너지 그걸 쓰고 사는 거지 본래의 힘이지 그래서 그 아기보고 그랬어 아가 너는 이게 그 살기가 너무 세니까 못 보는 거거든요 이제 대비 이제 오래 한대 그래서 너는 대비해서 이 마음을 써야 네가 챔피언이 되는데 한번 호랑아한테 와서 이제부터 마음꾸부 좀 해봐 네가 10만큼 몸의 힘을 에너지를 쓰는 거를 했다면 이번에 5만큼만 하고 5는 한번 마음 에너지 쓰는 거를 한번 해봐 그렇게 해갖고 너 한국 챔피언 되고 세계 챔피언 되면 꼭 영채마을 호랑아 덕이라고 해줘라이 내가 약속하면 도와준다이 이럴 때 이야기 해본대 그 마음 에너지 쓸 때 육체 힘이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 때 탱크가 신장로 오는데 아기가 깔릴 지경대 이거 실화해요 아기를 탁 밀치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깔리게 생겼으니까 어땠어 엄마가 탱크 들었어 그 힘이 어디서 나와 탱크 들었다니까 괴력이 나오는 거야 애를 구출했잖아 힘이 나오는 거지 그게 마음의 힘이야 여러분 인간의 힘을 그냥 초월해보는 신성의 힘이 나오는 거죠 마음의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최강자인 거예요 인간이 모든 동물 중에서 동식물을 통틀어서 가장 마음의 힘을 많이 쓰는데 그 마음의 힘을 현대인이 쓰는 걸 다 잊어버려서 자기 여자 남자 다 버려서 수치당했다고 그걸 인정해서 쓰는데 그걸 인정해서 나로 살려고 온 거야 나로 나로 살 때 진짜 행복해요 가슴이 아파도 막 시원하고 행복하고 살아있는 느낌 살아있는 느낌 그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청산하면 그렇게 될 거 지금 진짜 여러분 제가 팔이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싶어 했는지 자기가 실수했 때마다 넌 죽어야 돼 자기가 좀 남보다 못할 때마다 너 같은 건 없어져 버려 사랑받고 싶을 때마다 누가 널 사랑하겠니 사랑 주고 싶을 때마다 누가 너 같은 거 사랑을 받아 아우 정말 아우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가요 그 살기로 그건 아픔이 아니야 그냥 죽이고 싶은 가해자가 된 거지 아픔은 뭐예요? 그렇게 수치당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아픔 그걸 보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죽이고 싶은 거지 그걸 인정해야 그래서 여러분으로 살아야 멋있는 인간으로 살아야 그게 많고 마음 공부는 뭐 입으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너나 신나게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옆에 사람으로 뿜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헤라엄마가 많이 도와줄 거야 헤라엄마도 쏟업이 경매 갈 것이고 우리 아가들도 재능 있는 아가들은 성에너지 인정시켜서 돈도 많이 돈 버는 게 원형이 나긴 돈 많이 벌게 하고 그림 그리는 게 원형이 그림 끝내주게 그리고 노래 잘하고 격투기 잘하고 자기 분야에서 신나게 살면서 잘할 수 있게 그게 되는 건 간단해 자기 여성 남성이 인정하면 그게 다 그 재능이 또 자기가 알지 못했던 재능도 발견을 해요 인정하다 보면 오 내 이런 재능이 있네 발견하면서 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나요? 살고 싶어요 자 대답하는 분만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지금 대답 안 하는 아기들은 꽝이야 꽝 대답을 잘해 자 그렇게 살고 싶죠? 네 그래야 인간다운 삶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 난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아기가 누구냐면 만사가 귀찮아요 의욕이 없어요 제일 불쌍해 사람은 돈 한 푼 없고 지금 뭐 노가다를 해도 막 열정이 속고 해보고 싶은 게 맞고 막 신나야 이게 인간 사는 맛이거든 근데 돈도 많고 출세에서 내가 무슨 뭐 엄청 높은 자리 있고 해도 아휴 다 귀찮아 다 죽이고 싶고 아휴 나 그냥 누워있고만 싶고 이러면 그게 제일 불쌍한 아기야 민폐만 끼치는 아기고 인생이 왜 그렇게 살려고 돈 한 맘만 원 뭐해 저도 여러분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 전 남편이 의사였고 저도 약사였고 돈 많이 벌었죠 해외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최고 호텔에 먹고 힘만 들어 이게 행복인가 막 호텔에 어느 날 누워서 이랬어 내가 근데 이게 행복인 거예요 전에 남편이 뭔가 이게 행복하려고 돈을 엄청 쓰고 다니는데 이상해 너무 힘만 들고 너무 짜증만 올라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도 사실은 제가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여자거든 진짜 너무 주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팁도 많이 주고 다니고 했거든요 팁 받는 사람이 하나도 안 고마워해 열등이가 줬던 거야 너무 힘든 놈이 줬던가 봐 그리고 주는데 안 고마워하고 신도 안 나고 나도 주면서도 주고 싶어서 주는데 받는 사람도 안 행복하고 나도 주면서도 이게 의무감으로 주는지 내가 왜 주는지 막 이러고 어딜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이 공부하고 나서 진짜 행복한 건 뭐냐면 어디 있어도 너무 재밌어 죽겠어 진짜 우리 그 앞에 그 꽃잔디 폈잖아요 걔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걔가 나한테 막 말을 한다 아니 인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너무 귀여운 거야 나 이쁘지 막 이래 나한테 진짜라니까 이야기들이 이쁘지 이쁘지 막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너 이쁘다 이렇게 다 귀여워 우리 진순이도 나한테 말을 해 엄마 엄마 이렇게 말을 해 얼마나 귀여운데 막 그게 그게 언어로 들려 행복해 뭘 봐도 재미가 있고 여러분 그림 그릴 때 제가 지난번 사랑 세션인데 우리 저 아가들이 다 혀를 내둘렀어 아침 점심 저녁 두 시간 타임씩 했거든요 세션을 계속 소리 질렀어 너무 무서워요 죽임 당할까 봐 두려워요 죽이고 싶어요 아파요 하면서 춤추면서 계속 소리 질렀어 그거를 두 시간 내내서 세 타임 뛰고 저녁에 딱 올라가니까 8시 됐잖아 그치 그때부터 그림 그렸어 10시 반까지 근데 애들이 눈이 다 쾌가길래 안 되겠다 마감 어제는 거의 12시까지 그렸어 하루 종일 뭐 브이로그 찍고 계속 하고 힘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리지 너무 행복한 거야 음악도 음악 그리면 아 너무 행복하다 우리 아기가 어제 요술봉을 사줬어 그 뭐죠 요술공주 셀 안가 뭔지 셀인지 뭔지 그 노래 만화 노래를 지난번 서울 마음 세션 갔을 때 우리 수행자 아기 하나가 가르쳐 걔랑 막 부르다가 걔가 이래 엄마 해라 엄마 요술봉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게 뭔데 요술공주 셀이가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뭐 이러는 거래 그러면서 엄마 하나 사줄까 그래 그랬더니 핑크색이랑 하늘색을 사줬다 그래서 어제 그걸로 찍었지 그 그림도 그렸다 그래서 내가 인스타에다 올렸잖아 정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빨리 자라 이렇게 막 올렸지 재밌어 그거 보고 있으면 막 삐리링 소리 나면 아기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다 돼 아기같이 신나게 살면 어구 그런 삶이 신나지 여러분 막 어른 된다는 건 인생 재미없어지는 게 어른 된 거야 그치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막 뛰어다니니까 저희 아빠가 이러더라고 날 보더니 한숨을 푹 쉬어 그러면서 너 재미있니? 사는 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해가 왜 재미가 그러면 아빠는 재미없다는 얘기야 지금 보니까 재미없다는 얘기야? 난 내가 너무 놀랐어 우리 아빠를 보고 재밌잖아 그랬더니 아빠가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됐는데 그때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 아 왜 그런가 마음 에너지가 하나도 인정을 못하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책임져야 돼 그 마음을 여기 얹어 아니 지가 책임져야 된다고 그 마음을 얹으면 책임져져 우리 아빠가 돈 벌어야 되겠다고 평생은 그랬는데 못 벌었거든 여러분이 죽어가는 부모를 보면서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살릴 수 있어? 못하잖아 근데 그 마음을 내가 못한다는 건 인정을 못하고 다 끌어안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살리겠다고 내가 이렇게 잘해보게 내 자식 잘 키우겠다고 내 자식 잘 키우겠다고 결심해서 잘 키우면 다 잘 키우지 키워놓고 보니까 이상해졌네 얘가 왜 이래 소용이 없는겨 제발 좀 맡겨 영채님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인가 뭘 하겠다고 찹쌀떡 먹다가 체해서 죽은 애고 애기 못 들어요 그렇게 먹다가도 죽은 애고가 왜 잘난 척하고 내가 하겠다고 여기다 짐을 지고 인정을 안 해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힘만 들고 불행하고 애기처럼 못 사 해놈 엄마 왜 애기 같아 이 아픔을 다 인정했어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든 책임 못 지는 마음 딱 올라오면 죽이고 싶지요 그 다음에 두렵지요 인정하면 사람들이 너 책임도 못 지는 가장 해야 할까 봐 두렵지요 그리고 아프지요 책임 못 져서 내 식구들이 잘못될까 봐 하지만 그걸 다 인정하고 영채님께 맡긴 거야 다 맡겨 다 맡기면 어때요 영채님이 알아서 해 영채님은 신성이야 완벽하게 해 나는 그냥 영채님 사랑받고 하는 거 구경하면서 아유 좋아라 이렇게 애기처럼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차이야 여러분과 내 차이 물론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맡길 수가 있고 그 힘이 있는 거야 여러분은 그걸 배우는 거야 이제부터 배워서 하나씩 맡길 때마다 짐이 시원해져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돼요 나중엔 다 맡겨 나처럼 홀딱 맡겨 애기로 살아 그냥 아니 나이 쉰 셋 먹은 여자가 요술봉 들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여자 있어 이 세상에 나와봐 나처럼 행복하게 응? 요술공주 민키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아기가 없지 있어? 그림 그리고 나면 또 맹순이가 된다 또 맹구도 아니지 내 여자니까 그치? 너무 행복해 행복해 노래도 막 하고 너무 행복해 이 세상에 영채인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는데 그분이 다 들어준다는데 다 맡기라는데 왜 안 맡기고 처자빠져서 지가 한다고 그냥 애를 쓰고 아픔을 안 보고 아픔을 보고 그 아픔을 인정하는 두려움과 수치를 다 느끼고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겨야 돼요 자기가 맡겼다고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애국가 맡겼으면 반드시 일이 해결돼요 어제도 어떤 분 힐링 세션 했거든요 그때는 이야기가 베트남에 공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1년 있다가 왔대요 왜? 베트남에 지금 코로나가 장난이 아니래 그래서 자기 회사가 있으면 그 주변이 다 문 닫았대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 황급히 피신해서 왔는데 직원들한테 또 문자 왔대 사장님 큰일 났어요 여기까지 다 엉망될 것 같으니까 이 짐을 딴 데로 옮긴다고 그래서 아가 너 맡기지 왜 안 맡기니 그랬더니 맡겼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자 따라해봐 영채님 내 사업이 망해서 알거지가 되든 흥하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못 따라해 망해서 알거지가를 안 나와 개집착으로 영채님이 자기 종이야 제발 좀 내 사업 흥하게 해주세요 이게 개집착하고 있는 게 영채님이 여러분 종입니까 그냥 맡겨야 돼 영채님은 먼 미래까지 여러분이 타고난 그 재능 씨앗까지 다 알고 어떤 게 좋을지 다 알아 여러분은 무조건 살리는 게 좋고 안 아프는 게 좋고 무조건 흥하고 안 망하는 게 좋고 더 크게 흥하려면 망해줘야 되는 거고 더 크게 살려면 죽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 죽지 않고 계속 살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지 그치 않아 그 신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되지 열등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고집부리는 게 이야기가 이를 갈드만 아주 그냥 그걸 못해갖고 너무 무섭대 이빨이 덜덜 떨린대 망할 거 생각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얘 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공장 갖고 태어났어? 그랬더니 아니에요 너 맨손으로 시작했지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 그건 뭐가 두려워 그러니까 남들이 저 새끼 저거 망했어 저거 아이고 저 열등이 망했어 이럴까봐 두려운 거야 그래서 일어나 그 다음에 노래를 막 있는 대로 친 다음에 소리 질러 소리 질러 나는 남자다 사업 망해 쳐먹은 남자다 돌을 던져 너의 수치도 나에게 가져와 나의 수치는 망해먹었지만 너는 뭐냐 시비 걸지 마라 하면서 막 소리소리 질렀어 다시 일어난다 하고 막 소리 질렀어 두 시간을 그랬어 걔랑 막 그랬더니 눈에 생기가 돌아오더라고 자기 남자를 인정해버리니까